손님들 되시라면 곧바로 종사하고 걱정 말고 치료부터 잘 받으세요 알았다 이 자식아 아 수술은? 아 열일곱 반에 아 열일곱 반을? 어휴 의사 온다 그만 끊자 고맙다 네 뭐 나쁘지 않네 그치? 칠레의 눈물 시애틀의 향기 너무 무리한거 아니야? 돈도 없는 애가 내가 널 위해서 이 정도도 못하겠니? 향이 있으면 되고 음악에 젖어들면 그들의 감정은 수렁돌이친다 잠시만요 네 여기다 말씀드리면 된다고 네 자 시작합니다 네 오빠 오빠 뭐해 펌프질 좀 했지 때려봐 야 때려봐 어? 우리 성주 우리 성주 참 남자복은 있어 그치? 우리 인어 참 청소복은 있어 그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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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었으면 치워야지 못하시던 먹는거 대체 에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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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음질은 정말 좋더라 음질? 톡소리가 장난이 아니야 쟤덕 오빠네 펜션 봐주러 갔다면서 너하고 거기 갔던게 아직도 그거 뭐였지? 감정의 소용돌이! 블랙 체리였나? 뭐였더라? 아 맞다! 칠레의 눈물, 시애틀의 향기, 시네마 천국 아 얘가 얘가 이상하네 얘가 왜 갑자기 이런 걸 왜 보냈을까? 그날의 모든 게 또렷해 너도 절대로 잊지 않겠다고 말했던 것처럼 너 오해하면 안 된다? 이거 이미 진작에 끝난 살이야 절대 잊을 순 없는 살이고 아니 그건 그 내가 나중에 다 설명할게 야 내가 너희들 추억팔이 재물이니? 어? 야 부서야 야! 홍조야 홍조야 좋은데 잘 걸렸나요? 응 내가 하는 일이 다 그렇지 뭐 아 오빠는 나만 믿으면 된다니까 조용하고 좋다 아 진짜 가냐 그날의 모든 게 또렷해 그날의 모든 게 또렷해 너도 절대 잊지 않겠다고 말했던 것처럼 근데 잊지 않겠다던 놈이 같은 생각을 안 하네 야 부서야 야! 그날 너한테 빌려준 돈 때문에 내 인생이 꼬였다는 것만 알아도 야 읽었으면 대답해 네 여기 계세요? 아 네 저 죄송한데요 저희가 진짜 급하게 오느라구요 저 혹시 그 그 내려먹는 커피 같은 거 있으시네요 사용을 하셔야 될 텐데 그쵸? 네 아니에요 아 저기 저 여자친구가 저런 거 참 좋아하는데 저희가 진짜 급하게 오느라구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저기 근데 예 또 모여 아 근데 이걸 어떻게 말씀드릴 저 죄송하지만 혹시 아 저희가 진짜 오늘 급하게 와가지고 예예 뭐 거의 뭐 맨몸으로 오셨잖아요 뭐 급하게 장난 아니게 펜션으로 부전 여행 저기 제가 정말로 중요한 걸 빠뜨리고 와가지고요 잠시만 네 뭐든지 다 보세요 네 들어오세요 내 집처럼 저도 사실 지금 되게 부끄럽거든요 괜찮아요 뭐 처음이 힘들지 뭐 아 근데 그거 없이는 몸에 손을 못 대게 해서 네? 설마 설마 그 그거요? 당연히 없으시겠죠 아니 뭐 혼자 사용하실 물건도 아니고 진짜 너무하시네 뭐 있으면요 내가 뭐 그쪽 다 퍼주려고 벌써 다 싸가지고 오는 줄 아세요 지금? 아휴 죄송해요 아휴 그러시구나 사실 결혼도 얼마 안 남고 해서 좀 더 잘해주려다 보니까 예예 잘해주세요 예 이렇게 손만 꼭 잡고 경건하게 잘해주세요 아니 저는 뭐 혹시 있으시면 성의 표시는 하려고 했는데 네 결혼 축하드립니다 남자 마음은 남자가 잘 안다고 도와드려야죠 국살입니다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저희 이번 서비스 아 네 감사합니다 좋아하실 거예요 아휴 네 여기 여기 어디 어디 Where 자기먹을 거 있어요?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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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 노는 거 중독되면 연애도 잘 못한다는데 아니에요 그런 거 바람 맞았구나 사는 게 다 그렇죠 뭐 어제는 좋아 죽고 오늘은 또 울고 물고 싸우고 그러다가 뜬금없이 바람도 맞고 왜겠어 이씨 진짜 뜬금없이 바람 맞으셨네 막 앞날을 내다보고 그러나봐요 막 예언가인가? 아 미래에서 왔어요 됐어요? 미래 하나 해요 이거 이게 맛이 좋더라고요 저기요 아 예 아 제가 여기다 뭘 놓고 갔거든요 남자친구가 어제 여기서 청혼하면서 선물로 준 건데 혹시 뭐 본 거 없으세요? 아 아 그거 없어진 거 그 사람이 알면 아 내 반지 아유 피서견이 갔네 아 어떡해 안전하게 둔다고 이 안에 둔 건데 진짜 안 열어봤다니까요 하루 종일 다른데 청혼 사느냐고 정신도 없어 그거는 뭘로 데우셨어요? 술 맛도로지게 사케는 중탕 몰라요? 오빠 오빠 응? 아까 은행이 킨다고 전자레인지 쓰지 않았어? 소희야 니가 나한테 어떡해 아 아니 아니 그냥 그랬다는 거지 의심한다는 게 아니고 부었습니다 펜에다가 하긴 아이 우리 오빠는 나쁜 짓을 하라고 해도 못하지 에휴 손에 빠져가지고 아니 그럼 누구는 뭐 나쁜 짓 하는 사람이고요? 아 누가 그렇대요? 그만들 좀 하세요 그러게 관리를 좀 하시지 아니 그렇게 비싸고 뭐 귀한 물건을 왜 또 저기다 놓고 놓고 간 건 제 실수인데요 그렇다고 없어진 것도 제 잘못인가요? 아니 뭐 그런가 아 예 안녕하세요 저 5일 전쯤 어떤 남자 손님이 다이아반지 하나 맞췄을 텐데요 예 이케러 기억나시죠? 예 저는 그 반지 받은 사람인데요 네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그게 감정이 꽤 괜찮게 나온 거였고요 2700 결제하셨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안녕히 계세요 그 사람 아무것도 모르고 일하러 갔는데 너무 억울해서 안되겠어요 어휴 어휴 ис고 남기는 거고요 우리끼리 이러고 있니 경찰에 연락하는게 좋겠어요 아니 무슨 경찰까지 몰르고 그래요 왜요? 부담스러우세요 아니 그런게 아니라 아니 솔직히 어디 다른 데서 이러버리고 차 꼬겨 놓을 수도 있잖아요 제가 그정도로 그것도 그럼 경찰이 더 조사해 주겠죠? 아 경찰기 뭐 엄마 피곤해지는데 내가 또 경험이 있잖아 괜히 주변 사람들 불러가지고 조사하고 그런다니까 그러다가 어디 기사라도 떠봐 인터넷에 신상도 다 털릴 거고 그럼 저보고 어쩌라고요? 아 몰라 까짓 거 경찰 불러요 진짜 복잡하고 딱 질색이야 어떡하지? 진짜 경찰 부르면 오빠 설마 아니 그게 아니고 소희야 나 결혼해야지 이제 한 달만 버티면 되는데 자기랑 여기 온 거 소문이라도 놔봐 그래서? 내가 물어줘야겠어 미쳤어? 돈이 남아 돌아? 그냥 경찰 부르자니까 장인어른 아니 우리 회장님 정말 무서운 사람이야 그 사람 전남편 지금 아직도 입이 안 벌어져서 빨대로 죽만 먹고 산다며 바람 피운 거 걸렸다가 바람 피운 거 걸렸다가 하긴 그지만 돈 생각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아 너무 아까워 자기가 허락해준 처음이자 마지막 외박인데 이렇게 됐네 아 근데 우리 진짜 마지막이야? 이제 못 봐? 완전히 똑같게요 그 사람한테는 절대 비밀이고요 아 저 그리고 죄송한데요 두 번째인데 가격 좀 낮춰주실 수 없을까요? 아 예 감사합니다 2680 맞죠? 네 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니요 진짜 너무 감사해요 살펴 가십시오 네 네 아니 상식적으로 어 그쪽이 제일 책임 있는 거 아니에요? 아 예 아니 우리는 접수 다 끝나고 들어간 거 밖에 없는데 왜 우리가 책임을 지냐고 아 아 아 기분 좋게 놀러왔어 이게 뭐야 아 짜증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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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보세요 어 승주야 내가 보낸 거 본거지? 여보세요? 그래서? 아 기분은 나쁘겠지만 오해는 하지 말라고 어서 오세요 카페 숲입니다 숲? 아니 아까 오다가 봤던 그 카페? 아 아 나 기다린 거야? 기다려? 그래 견인차 기다린다 어떤 개떡 같은 것들이 숲길에다 못을 쏟았는지 뿌렸는지 아 큰일 날 뻔했네 아 갑갑하다 사실 나도 정신이 없었어 아까 퇴실한 여자 때문에 황당한 일이 있었거든 그래? 저 여자가 왜? 아까 그 퇴실한 여자? 거기 있어? 남자도 같이 어? 남자는 일하러 간다고 그랬는데 아니야 처음부터 같이 있었어 여자만 중간에 어디 갔다 오고 그러면 안 되는 건데 아 아 아 아 아 근데 둘이 좀 이상하더라 아 잘해 야 얘들아 파이팅 뭘 연습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게 감정이 꽤 괜찮게 나온 거였고요 저 2700 결제하셨어요 성주야 그 인간들 사진 좀 찍어줘 꼭 아저씨 아저씨 제가 지금 엄청난 거 알아냈거든요 저도 알거든요 그 돈으로 풍선을 샀으면 지금쯤 이렇게 하늘을 날고 있겠지 아니 뭔 수를 이렇게 돈 얘기하니까 우리 복동이가 보고 싶네 복동이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고 아저씨 저기요 자 우리 복동이 제 약혼녀에요 뭐야 내가 돈 보고 결혼한다고? 돈 보고 결혼하기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아 저 그러면 아까 전에 그 같이 오신 분은 아 소희 소희 쉿 소희는 미래 에?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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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에서 왔어요 됐어요? 소희는 소사로 나갔지 아무튼 아저씨 반지 주인 있잖아요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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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요즘 남의 사진 함부로 찍고 그러면 큰일 나시는데 제 사진 찍는 건데요? 저 사람들 우연히 찍힌 사진 때문에 어쩌면 인생 망칠 수도 있어요 근데 저 사람들 안 찍어요 오빤 다음부터 대사 빼자 아주 책을 읽고 자빠졌어요 그치? 아우, 얜 어떻게 된 게 연기가 늘 질라, 너 언니는 너무 오버한 거 알지? 아슬아슬했어 당분간 가게 근처에는 오지 말고 어 라이트 어디 갔지? 됐어 프레임 렛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